ㄷㄷ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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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시인데?? 몇시인데?? 아우, 식. 아우..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도 저희 MMP 같다! 이거를 저희가 드릴게요 자, 체스톡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예, 팬카페 주소를 저희 빈더와 Q형이 말해줄거에요 아 저희 팬카페 주소는요 이제 포털사이트 다음에 K-MACHINE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주소를 잘 몰라요 다 알겠습니다 저희 팬카페 주소는 저희 팬카페 주소는 Q형이 말해줘 저희 팬카페 주소는 Q형이 말해줘 Q형이 말해줘 저희 팬카페 주소를 Q형이 말해줘 Q형이 말해줘 아직 하나도 안 들려 Q형이 말해줘 이제 저희 다섯에서 준비한 무대가 끝났고요 이제 제 솔로곡이 나왔습니다 많이 조용한 노래니까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요